안녕하세요 암빅TV 암빅입니다. 오늘 또 거인의 듀얼소드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거인의 듀얼소드를 제가 한 두달정에 강화를 했는데 바로 깨졌어요. 지금도 어떻게 바로 깨질던지 오오 3이 됐네요. 네 대박 대박 썼어요 지금 3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대신에 명중이 둘 낮아지고 추가 데미지가 4가 낮아지네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거다 보니까 깨지는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해야될까 모르겠네요. 희귀의 3 이게 있네요. 솔직히 지금 쓰는 것보다는 공감인가 해요 이거 물론 단가는 더 비싼데 팔짜리가 900 짠 23,000 190 지금 지금만으로도 꽤 쓸만한건데 네 빙가빙가네요 명 아 거인의 듀얼소드가 총 총 그러니까 데미지가 4 2가 더 높은거네요 명중은 2가 낮고 아 이거 조금만 더 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 모르겠다 아 역시나 아 난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항상 난리는거 열정색하긴 3천개나 있겠네요 여기까지 현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